안녕하세요. 청주심리상담센터 도담심리상담센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저희 도담심리상담센터에서는 여러가지 심리적 문제들로 인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심리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아동부터 청소년, 성인, 부부관계 등 어떤 상담이든지 체계적인 검사와 분석을 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며 언제나 밝고 행복한 웃음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